간다 미드 야스오구나 그러면 도란 반지 가야지 좋았어 인베 안되겠네 일부러 안간거에요 인베 안할라고 인베가서 내가 봤을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 정말이야 인베는 웬만하면 가면 안돼 목소리 쉰거 같아요 목소리? 아아 형 저 내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한번만 해주세요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날 사랑하는 왕자님 생일날 온종일 나 그대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이거 여자들이 남자친구 생일일때 제일 많이 불러준 눈이잖아 그쵸 대기 세스크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펜 떼고싶어요 환불좀 펜은요 나한테 붙어있는 리본같은거야 떼려야 뗄수가 없다니까 나도 이거 얼마나 떼고싶은데 떼지지가 않아 라이엇코리아에 문의하고싶은데 좀 없어보이잖아 리본 떼달라고 찡찡거리는것도 스물여덟인데 좋아 좋아 매니저 얼굴 보고 뽑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핰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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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타를 몇방을 때렸는데 저 미니언 먹으려고 세상에 고생하나 더하나 타옹 넘어가 자꾸 야금양을 한방에 주워 먹어 개짱나 아냐아냐 한별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지 한별아 그러면 안되지 먹을 수 있을까 두방 치면 한방 좋아 잘했다 좋아 좋아 여자 매니저는 비키니 심사 된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아 와전됐네요 남자 매니저를 비키니 심사해요 이게 와전이 심하네 꼭 저렇게 말들은 와전되기 마련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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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하나 좋아 아하 빠삐형님이 내가 엉덩이 보고 뽑아서 오해하시는구나 빠삐형님은 엉덩이 때문에 뽑으신게 아니고 그날 어이없프게 엉덩이 위에 피어있던 여드름코 때문에 뽑은거에요 형님 형님이 오해하셨구나 내가 엉덩이만 보고 뽑아가지고 그걸 본게 아니고 그걸 본거에요 좋아 조심하고 조심하시고 좋아 아칼리가 다치했다고? 우리 편 아니지? 아 우리 편 아니구나 우리 편 아니구나 하하하하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이 주꾸미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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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아리의 역강강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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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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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밀자 한 번 더 밀자 칼리스타 칼리스타가 다치했어요 아 정말 곧 들어오겠지 곧 들어오겠지 곧 들어오겠지 그냥 미드라인이 제이스이기 때문에 어 이거 애매하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죠 이거 가고 600원 이것도 하나 가고 물약 두개 가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이거 같이 사서 이 책 사기로 해요 모렐레드 오미콘 비밀 얘기해 줄래요 비밀 얘기해 달라고 비밀 얘기해 달라고 아하 비밀인데 그걸 왜 얘기해줘 말도 안된 요구를 하네 나쁜 년 세스크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간다 조심하고 이런 여자 조심해야 돼 아리같은 여자 알겠죠 너를 혼미하게 한 다음에 비밀 얘기라는 게 통장 번호겠지 내가 너무 속세에 못 들었나 우주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R이 김치녀에요 그럼 나한테 꼭 필요한데 난 김치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 밀고 구박 쏠리면 쏠리려고 좋았다 잘했다 어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클났네 쟤 죽었네 니가 큰일났다 임마 넌 큰일났다 임마 일로와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땅군님 뭐야 아야 좋아좋아 블루 먹힌거야? 블루는 어디갔어 내 블루 아 블루 안나올시간이구나 좋아 블루 안나올시간에 가져가다가 당한거구나 저 녀석이 블루 안나오는 시간이라 너무 우리가 대처를 못할 줄 알았나보네 판테온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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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미드 여있네 미드만 가겠다 이건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뵙조심 뵙조심 딱 여기서 맞추고 마무리 짚고 이거 먹어주고 2타로 좋았어 이야 세가지가 세가지의 일을 동시에 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 별의로님 안녕하세요 별의로님 이제 영상 편집해 주시려고 또 이제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별의로님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 주는 별의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 들리시죠 별의로님 시청자의 박수 소리가 들리실거에요 좋아좋아 좋아 짝짝짝짝짝 짝짝짝 짝 약간 이상해 따귀를 때리는거 같기도하고 아 미안 미안 조심하시고 따귀를 때리는거 같기도하고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보는건가 오케이 굿 넌 죽었다 안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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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 멍청한 녀석 민요인이 없어질 때가 제일 네가 방침하지 말아야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방침하지 말아야될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방침하면 죽을수 밖에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칼리스타 들어갔구만 칼리스타 들어왔구만 깜짝 놀랬네 진짜 나간 줄 알지 들어왔구만 간다! 심장 적출! 아아 아깝다 모렐로의 노미콘 하나 이거 하나 들어왔어 왜? 내 말이 뭐 잘못됐어? 간다 여러분 벌써 모렐로의 노미콘이 나왔습니다 그런지 알고 있어요 간다 지금 몇 연승인가요? 모르겠어요 한 5연승 되는 것 같아요 하하하 하하하 여기 안녕 좋아요 우유우우 우유 오호호호 우우우우 아야 아야 우우우우우우omm 앙암암암 암암 오오아 잘했다 어째 살았어 뭐야 뭐야 이거 살았잖아 역시 그렇지 에이이 안 맞는데 아 5레벨이구나 애들이 야야야 아 아 아 아 맞출래가요 맞추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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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너무나 아쉬운 상황 너무나 아쉬운 상황 그냥 집까지 괜히 호응해서 개망했네 바이 잘 들어 바이 똑바로 들어 집에 안가져서 고마워 똑바로 들어라 야 이거 이거 먹힌다 야바 먹힌다 야스동아 먹으려그런다 제발 너가 먹어 먹어 광학 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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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타로 먹어 황타로 먹어야지 잡아야지 나르 나르 그렇지 그렇지 점프하고 머리 밟고 점프하고 그렇지 황타 세방 때리면서 그렇지 왜이렇게 약해 너 뭐야 뭐하는거야 뭐야 이거 다 뭐이렇게 어수선해 이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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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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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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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일단 이거 피하고 하나 잡았고 여기서 오케이 나루 왔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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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R이지 하하하하 오케이 굿굿 툭 날렸구만 형 R이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R이라고 잘 불러야돼 이러면 또 노잼하겠지 이건 진짜야 내가 불러줄게 아íb 아 Breakfast 아빛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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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빛 fy 아빛댕 아빛댕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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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nesse 이 정도 노력 했으면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 얼굴 색깔도 구분 못해요? 빨개졌으면 재밌다고 해야지 그게 동방예의지국에서 갖춰될 자세 아니야? 정말 너무하는구만 정말 너무하는구만 정말 너무해 좋아 좋아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달라지셨네 감사합니다 이번 게이로 많은 분들이 또 달라졌으니 이것 또한 게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여기서 달려가서 여기서 마무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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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빠 아니 쓰레쉬 좋아 좋았어 뭔가 애칭을 딱 불러주는거지 이제 조금 이상 좋아할걸 처음에는 쓰레빠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애칭으로 느낄걸 조금만 있으면 난 안다 저 사람들의 심리적인걸 잘 알고있지 좋아 아리가 잘 컸네요 네 저 잘 컸어요 근데 CS를 좀 많이 못먹었긴 했어요 CS를 보리냐옹이 얼마나 주인이 부정적이면 노젠 노제모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는 저 고양이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어 이걸 예상하다니 대단하다 덫을 먹는건 예상 못하겠지 오케이 피해를 보지 않았군 좋아 어 좋아 좋아 소나기에서 벗어났구나 이거 딱 맞아주시고 이거 빠져 니가 맞아줘야돼 우리 한치에 오게 궁 뺐다 우리 작전 좋아 이런식으로 궁을 뺐는 작전이지 좋았어 집에 갔다올게 집에 가서 방추마법봉 하나 사자 우리 작전 널 지켰다 뭘 원했는지 알고 있어요 형 상처받았어요? 뭐 너한테 상처받았냐고? 아니 너는 형에게 상처를 주지만 포탐이 파괴되었습니다 너 많은걸 주고 있단다 간다 사우루스 팡팡 니가 맞으면 안돼 맞으면 죽어 사우루스 팡팡 몰라요? 마나 마나인데 옛날에 일곱시에 해주던 마나 오케이 땡기시고 아하 까비까비 기다려 오케이 궁 피하시고 좋아 피하시고 좋아 궁이 떠야돼 빨리 궁이 떠야된다 궁 피하고 좋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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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조심해야돼 지금 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조심 와 이거 좋다 옆으로 들어가 옆으로 들어가서 옆에서 매혹한 방 위로 빠지시고 점화 점화 하나 걸어주고 점결 한번 큐큐큐큐큐 제발 잡아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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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명 죽었다 두명? 근데 나르가 왔어 많이 열받은 상태 거의 지금 상체에 가득 고추장 묻어있다 좋아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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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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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이때 변신하는구나 한박자 느리게 변신하는 편이네 박치야 박치 한박자 느리게 변신하는구만 아리오그님 나르를 많이 안해봤나 봐 그럼 저럴 수 있어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나르를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특포를 안가고 방템을 처음부터 올리고 있어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 나르님이 상당히 이런 자세는 좋아 가보자 가보자 고고고 바이도 칭찬해주세요 바이 바이 와드 두개야 굿 와드 두개 굿 와드 두개 굿 아 이걸 피했어야되는데 하아 아우 이걸 피했으면 됐는데 너무 아깝다 아우 너무 아깝다 너희도 아깝지 아우 아깝다 아까워 오 구 잡는건가? 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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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 궁 써 아니 궁 궁 쓰고 빠져야지 궁 없으면 그냥 빠지고 와 야스오가 좋은 몸놀림 보여주네 좋아 야스오는 야스오는 진짜 극단적인 캐릭이야 중간이 없어 정말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항상 그래 정말 극단적이야 중간은 없는거 보통하는 야스오는 없는거 같아 항상 지존 똥싸거나 지존 캐리하거나 둘 중 하나야 중간이 없어 야스오는 좋아 또 아리 하시네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리가 일상생활 중에 진짜 하고싶을 때가 있어 아침에 밥 먹을 때 딱 어머니가 어? 양념게장을 드시며 아이쿠 양념게장 아리 막챘네 이러면 이제 딱 이따가 아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마 공감하실거야 다들 , 10분 공감하실거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망설이지 마라요 좋아좋아 알았어 망설이지 않을게 으어 오케이 또 쓰레쉬가 죽었어? 아 클났다 트래쉬가 죽었구만 여기! 오케이 굿 좋아 좋아 헬멀림 전적 보니까요 리신 7.7패던데 개쩔어요 뭐든 쩌는건 좋은거라고 배웠는데 이번건 아닌거 같군요 자세기 여기있어! 내 혹을 아무도 못맞히지만 사실상 심리적으로 맞은사람도 있을거야 딜을 못났으니까 제이스가 심리적으로 맞고 일단은 피해 나는 안돼 난 안돼 나는 피해 아니야 아니야 저거 맞으면 안돼 풀피 유지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피해 그렇지 못피한사람은 죽고 복불복 시스템이야 다 잡는다 일망타진 들어보셨죠? 다 잡는다 일망타진 들어보셨죠? 피해하면서 늙으면서 뒤로 빠져주고 여기서 매혹 날라가면서 제이스 마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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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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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안가도 되겠다 됐다 됐다 잘하고 있네 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팔고 좋았어 좋았어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덱캡 갈지 바로 이거는 덱캡이 중요해요 이거 뭐 여기서 뭐 존냐가라 하시는 분도 계실테이지만 딜량을 올리는게 좋아요 지금 저희가 딜이 정말 부족할거에요 왜냐면 나르님도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몸빵으로만 가주려고 지금 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뭔가 뭔가 유틀성보다는 그런거는 정말 긴장감 저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존냐가 없지만 존냐를 쓸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볼게요 좋아 그거까지만 먹고 제가 덱캡을 가야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유틀성 가는게 좋긴 한데 딜이 워낙 없으니까 팀에 그러면 제가 딜을 채워주는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거 팀에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채워주는거 그것이 바로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CS가 빅토르보다 작네요 어 일단 대기 제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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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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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여기 와드가 없으시 케이틀린이 새 먹고있으면 이쯤에서 나를 볼텐데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아 없네 와드 안하고 여기 오 케이틀린이 뒤통수를 보이고있으면 케이틀린이 뒤통수에 이건 둘다 일망타지됐네요 됐네요 이거 됐네요 얘만 노립니다 얘만 와아 전멸까지 빼고 죽는 이 센스 대단합니다 이러면 전멸까지 얄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적들 혼자 나오면 판티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밖에 없죠 이런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폭바람 헐 헐 헐 하면서 대키바나 저는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을 했네요 잘했네요 좋아 좋아 1위를 많이 받네요 이번에